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사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선거 부정 문제를 잘 다룬 도둑놈들의 시리즈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선거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죠. 이제 선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이러면 공정해야 되는데 선거가 공정해야 참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을 텐데 4월 10일 총선이 과연 공정하겠느냐 현실적으로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겠지만 역대 선거와 달라진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대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그런 대법관들이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선거 김동영 후보가 이러면 당선된 이 선거에서 나온 정거물 가운데 일부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어제 방송에 들었다시피 이게 사전투표지가 이런 것이 정거물로 제출이 된 겁니다. 이거는 뭐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사전투표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빠단 이 투표지들.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거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관외 사전투표지들입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3월 12일 날 이렇게 기각을 했네요. 여러분 이 경기도지사선거는 어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 이게 차이값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좌우가 대칭이고 오차범인 0의 3을 벗어나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나면 사후적으로 후보별 득표수가 이렇게 좌우대칭 모양을 갖고 사전과 당일의 격차가 0의 3%를 크게 벗어나게 되면 대부분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 군데를 더 봤습니다. 오늘 이게 고양시 일산동구입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첫 번째 공직선거이기 때문에 선거를 만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만진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작 수준을 굉장히 낮춘 선거인 겁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선거인 겁니다. 그러나 좌우대칭골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조심스러운 조작을 하게 되면 조심스러운 조작을 하게 되면 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니까 조심스러운 조작을 하게 되면 그림만 가지고 이릅니다. 차이집 그래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와 함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인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권오용 변호사께서 지난 3월 12일 날 대법관들이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 무효소송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소송을 원고적 소속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내가 그걸 보고 제야 전문가와 함께 요청을 한 겁니다. 경기도의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많은 곳을 할 수 없더라도 한 두 개의 선거구 정도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낸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2022년도 경기도지사 선거를 내가 다루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10일 총선은 역대 선거와 하나도 제도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게끔 문호가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4월 10일 총선은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역대 선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역대 선거에서 일어난 것은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선거 딱 두 군데 선택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19명당 김동영 후보가 기표된 위조투표지를 한 장씩 투입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1.12%를 부풀렸고 그렇게 삭보된 위조투표지 사전투표 가짜 사전투표자 수는 2350표를 김동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이게 밝혀진 겁니다. 다음에 시흥지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19명당 진짜 투표지 19장당 김동영 후보가 기표된 1번 투표지가 한 장씩 전산조작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가 위조투표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투표함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득표수에서는 전산조작은 확정적 사실로 찾아낸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0.82%를 부풀리고 거기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 3,547표를 모두 다 김동영 후보와 함께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차익값 그래프를 성남시 수정구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2022년 또 6월 1일 경기도지사 선거의 성남시 수정구 그래프입니다. 조작한 것 같기도 하고 조작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까리합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규칙을 딱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이 바로 여기에 나온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성남시 수정구 사전투표를 1.12% 부풀리기 유령 사전투표자 수 2,350표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기 2,350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a는 4만 7,159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자 수 b는 진짜 주정한 4만 4,810표는 진짜 그리고 선관위가 집어넣어 준 것이 2,350표 19장당 위조투표자로 한 장씩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20분의 1은 가짜 20분의 1은 진짜 그리고 합친자하고 가짜를 합쳐서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20분의 20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1,606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는 74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진짜에 차지하는 비중이 1만 4,312표 가운데 744표와 차지하는 것이 4.94% 진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3만 497표에서 쑤셔넣은 1,606표와 차지하는 것이 5%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딱 분석해보게 되면 5% 훔치고 5% 대해준 게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도 그대로 나온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5%입니다. 역대 선거하고 똑같은 규칙을 쓴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썼던 전산 프로그램 2020년 총선에 썼던 전산 프로그램 2022년도 대선에 썼던 진산 프로그램 2022년도 지방선거에 썼던 전산 프로그램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역대 선거를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역대 선거와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이 선거, 선관위가 발표한 이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아주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19장당 한 장 거의 조작을 안 했다시피 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만 표 이상을 집어넣는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2350표만 집어넣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눈치를 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저 양반이 어떻게 할지 본인들이 좀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사전투표를 부풀려야 되니까 그래야 가짜 투표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진짜 실제 사전투표율이 21.49%고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율이 22.57%고 사전투표를 부풀려야 한 것이 1.25%인 겁니다. 이게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12%를 부풀려 해 가지고 2350표를 유령사전투표단을 만든다면 전부 다 김동령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똑같은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다음 대선도 그렇게 할 겁니다. 똑같은 짓을.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 수정구의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여기서 19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수정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짜 왼쪽. 이게 진짜. 가짜하고 진짜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는 차이값이 좀 큽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2. 진짜는 뭡니까? 차이값이 0입니다. 차이값이 0이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라고 당일투표 득표를 각 후보별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섬세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겁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를 만질 때 어떻게 했냐. 그냥 조작감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 4.15 총선은 4를 집어넣은 겁니다. 3장당 가짜 한 장을 조작값 기준으로 25%를 했는데 경기도지사 선거 2022년은 여기다 20을 집어넣은 겁니다. 20. 19장당 한 장. 제가 20은 오늘 처음 보네요. 이걸 딱 집어넣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실제 사전투표율이 몇 프로인지 관계없이 발표 사전투표율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만큼 여러분들 부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4를 넣었을 때는 7.07이고 20을 넣었을 때는 1.1인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냥 숫자를 딱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지사 선거에 한 두 군데만 바쁘더라도 좀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군데 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경기도지사 선거 성남시 수정구고 그다음에 시흥시 시흥시입니다. 이거는 뭐 딱 보시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 조작을 했구나. 좌우대칭에 그다음에 조작값이 최저 1에서 7%니까 좀 조심해서 했겠구나. 그런데 좌우대칭이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원의 홈페이지에 올려나왔던 2022년 또 지방선거에 경기도 시흥시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딱 바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성남시 수정구와 마찬가지로 19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김동영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김동영 후보한테 대해준 표수가 3547표입니다. 3547표는 어떻게 만들었냐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0.82% 부풀린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2616표 관내 사전투표에 93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 2616표와 931표는 실제로 받았던 표에 비해가지고는 거의 5%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값 기준으로는 5%인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는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33% 4.15 총선이 25% 2022년도 지방선거는 5% 어마어마하게 조심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은 전산 조작이라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고 전산 프로그램의 핵심이란 것은 바로 규칙을 쓰는 거죠. 규칙을.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가짜를 이번 성남시 수정구나 시영시처럼 사전 투표장을 방문한 19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그것만 여러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조작값이 커지게 되면 이 차익값 크기가 뚱뚱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한 작업이 이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영시에서 사전 투표율은 15.73%였는데 그거를 16.55%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얼마를 부풀려 했냐 0.82%를 부풀려 한 겁니다. 0.82%는 선거인수기인으로 몇 평가하니까 3,547표인 겁니다. 3,547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그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이게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딱 요약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42개인가 그럴 겁니다. 42개 모두 다 여러분들 다 조사가 가능한 겁니다. 이제 시영시에는 사전 투표율을 0.82%를 부풀리고 위조 사전 투표율으로 3,547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김동영 더블당 후보와 함께 다 더해 준 거죠. 여기까지는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럼 실물로 된 투표율을 몇 장을 집어넣냐 실물로 된 투표율을 이런 걸 몇 장을 집어넣냐 이거는 제가 확정적 사실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얼마를 쑤셨는지 100장을 넣었는지 200장을 넣었는지는 넣은 건 넣은 것 같은데 이게 증거물이니까 이게 넣은 증거물이거든요. 정확하게 몇 장을 넣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재검표를 하면 어떻습니까 재검표하면 그러면 또 지역선관위에서 다 이미 발표하는 자료에 맞춰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투표함을 다 통과를 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겠죠. 그래서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 선거가 실상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 그건 선거제도 기술주로 조작 가능성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런 표를 투입할 수 있고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대로 이렇게 딱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은 그럼 2022년도 서울시장 선거는 어떠냐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표가 맞붙었는데 게임이 안 됐지 않습니까 분위기나 이런 걸 미뤄볼 때 그래도 조작을 한 거죠.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나왔는데 그때 여러분들 선거를 2021년도 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 오구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파문 때문에 물러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분들 후보를 내니 안 내니 이렇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나오더라도 폐색이 굉장히 찢어져 그렇지만 박영선 후보의 또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현재와 같은 그런 사전투표제도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제3회 장소에서 투표관리 간 도장 인쇄 날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상황 하에서는 공정선거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조작이 일어난 거죠. 4월 10일 총선이 어떨 거냐 미래의 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러나 과거에 10번 공직선거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면 그러면 사람들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때하고 4월 10일 총선하고 제도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서울시장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시장 선거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최소 플러스 5% 최대 11%입니다. 무자비하게 서울시장 선거를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야 전문가에게 요청을 하니까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련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를 다 후보의 득표수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분석을 하니까 여러분들 경기도보다 훨씬 심하게 조작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25개 선거구 가운데 성동구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투표자 7명당 진짜 투표자 7장당 송영길 더블당 후보에 각기 표된 가짜 투표자를 한 장씩 투입한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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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입니다. 가짜 투표자 한 장. 가짜 투표자를 투입한 주체는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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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당 가짜 투표자 한 장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규칙을 사용해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2.77%를 성동구에서 부풀리고 그렇게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 위조 사전투표자 수 6992표를 송영길 후보와 함께 밀어넣어 준 겁니다. 위조 투표율은 몇 장을 집었는지 내가 확인할 수가 없고 전산 조작으로 6992표를 그냥 뭉텅이를 그대로 뭡니까 송영길 후보와 함께 다 더해 준 겁니다. 서초구는 또 다릅니다. 서초구는 9장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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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명이 사전투표장을 방문하게 되면 그때 한 장씩 송영길 더블랑 후보에게 기표가 된 표를 전산조작으로 더해 준 겁니다. 9장당. 그러니까 10분의 1이 가짜고 10분의 9가 진짜 두 개를 합쳐가 선거하니까 발표한 겁니다. 성동구는 8분의 1은 가짜 8분의 7은 진짜 두 개 합쳐가 이러면 선거하니까 발표한 겁니다. 진짜처럼 모두가. 서초구는 사전투표율을 2.01% 정도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린 다음에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에서 6882표를 송영길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여러분이 뭐 특별한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딱 보면은 아이고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모든 동에 다 불러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없다고 여러분들 외치는 조갑제시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숫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겁난 겁니다. 이 숫자의 원재료를 중앙순간이 홈페이지를 방문해가서 딱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에 딱 들어가게 되면 최종 결과가 이렇게 딱 정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몇 표를 집어넣냐 6,99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한테 집어넣었냐 송영길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성 4만 9,105표입니다. 진짜하고 가짜를 합쳐가지고 5만 6,097표로 선관위가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겁니다. 8분의 7은 진짜고 8분의 1은 가짜인 겁니다. 그럼 이 6,992표 중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몇 표냐 5,099표. 관내 사전투표는 1,893표입니다. 이것이 진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12.34%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6,992표는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냐 땅에서 왔냐 바다에서 왔냐 중국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6,992표는 위조된 겁니다. 실제로 투표장에는 7명이 왔는데 8명이 온 걸로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정리된 작업이 나오는 거죠. 성동구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9.49%인데 선관위가 이거를 22.26%로 여러분들 발표하고 발표 사전투표율과 실제 사전투표의 격차만큼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게 2.77%인 겁니다. 2.77%를 뻥튀기 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 6,992표를 확보한다면 이걸 전부 다 송영길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과 당일의 차익값이 송영길 플러스 9% 오세훈 마이너스 8%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찾아낸 여러분들 조작값을 가지고 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원상복구시키니까 송영길의 차익값은 0% 오세훈은 0%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 갖고 있는 힘인 겁니다. 과학이. 기술적으로 전혀 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지난 2년 사이에는 아무것도 마련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을 그렇게 질타를 하는 겁니다. 당신 대통령 대화 뭐했노. 당년 대통령 대화 뭐했노. 화랑 갔냐. 미국 갔냐. 영국 갔냐. 좋다 이야기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하지 못하고 4월 10일 총선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창피스러운 일이냐. 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나 관철 못한 사람입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아이고 공 박사님 그래도 우리가 선거전에 합체화된 게 물론 선거전에 단합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여러분들 경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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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사람들아 당신들이 참정권을 완전히 다 빼앗겼다. 당신이 참정권을 빼앗긴 게 10년 넘었다. 정신 차례라. 자식들아 앞으로 어떻게 살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누군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 대법관들이 다 덮고 검사들이 다 덮고 대통령께서 다 덮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다 덮고 혁신위원회니 뭐니 뭡니까 무슨 시스템 공천이 나발이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그냥 과학을 보시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숫자에 담겨있기 때문에 숫자를 과학이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회를 제야 전문가가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나온 김에 서울시장 선거의 서초구의 여러분들 조작은 이 서초구의 여러분들 차이칱 그래프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반포본동의 송영길 차이칱 플러스 16.5% 국힘당 오세훈 마이너스 17.6% 이게 뭐 선거냐고요. 이거 창피해라. 이건 선거가 아닌 겁니다. 한국은 양심도 죽고 그냥 다 죽은 겁니다. 그냥 나라가. 이게 선거가 아니잖아요. 컴퓨터 게임이지. 여러분 이걸 보고 제야 전문가께서 중앙선거관리를 방문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서초구 여러분들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딱 분석하니까 표를 만진 사람들이 사전투표의 득표수를 여러분 조작하게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결론인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 서초구. 사전투표자 수는 진짜는 6만 2,193표. 선관위가 집어넣어준 것이 6,882표. 6,882표는 10분의 1. 진짜 사전투표 중에 오신 분 6만 2,193표는 10분의 9. 선관위는 10분의 9를 발표해야 되는데 10분의 10을 발표해 준 겁니다. 6만 9,076표. 진짜 6만 2,193표. 가짜 6,882표. 두 개 합치면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럼 6,882표를 어떻게 집어넣어줬냐. 9명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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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의 송영길 가짜표 한 표 이렇게 집어넣어줬 겁니다. 9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송영길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줬다. 관외 사전투표는 몇 표를 집어넣냐. 4,733표. 관외 사전투표는 몇 표를 집어넣냐. 2,149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추 뭐죠. 10% 조작값 기준으로 10%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도 굉장히 조심해서 한 거죠. 4.15 총선이 25%였으니까. 강서구청장 선거가 33%였는데 서울시장 선거는 10%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다 움친 겁니다. 몇 명의 한두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이 작업을 제야전문가 혼자서 다 했으니까 모든 선거를 다 분석합니다. 사전투표율을 2.01% 부풀려 가지고 6,88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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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전투표율을 어떻게 조작했냐. 이렇게 딱 나오네요. 사전투표를 조작한 게. 실제로 서초구의 서울시장 선거에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선거인수 100명당 18.15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뭐라고 여러분들 부풀려서 발표했는가 하니까 발표 사전투표율 20.16%. 얼마만큼 부풀렸는가 하니까 2.01% 부풀린 겁니다. 선거인수 규 coding 사전투표율을 1.01% 부풀리고 2.01%를 부풀려 가지고 6,882 creators. 만들어 가지고 이걸 송영길 후보한테 다 더해 준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6,880표 전부가 다 송영길 후보한테 간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4,733표 관내 사전투표 2,149표가 전부 다 송영길 후보 함께 투입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투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첫째 날 둘째 날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린 다음에 사전투표 자석을 확보해 가지고 한 사람 함께 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더블당 후보 한께만 집어넣어 주는데 나중에 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되면 마치 표를 훔쳐 가지고 대해 준 것처럼 이렇게 좌우대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산 프로그램 몇 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거고 끝난 다음에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자료권은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큰 진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너무 화끈하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사후적인 조작감만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러면 지금까지 는 뭐만 찾아내는 거 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는 조작감만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너무나 화끈하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뭐가 발각되어 있는 거 하니까 몇 장당 집어넣는 프로그램 을 썼는 지가 다 밝혀지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러분들 최종 이게 이제 최종 서울시장 선거를 만진 작업인 거죠. 이제 숫자 조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내일 모레 총선인데 왜 지금부터 1, 2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10년 전 선거를 왜 계속 다루느냐 기술적으로 그 선거들하고 이번 선거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예전이 국민들은 사전투표 자수를 알 수 없고 국민들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사전투표지를 제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계속 사례연구를 통해 가지고 점검을 확보한 다음에 점검을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된 규칙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작가의 같은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역대 선거를 다 분석해 가지고 역대 선거를 관통하는 역대 선거가 공유 하는 공통점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가든 적게 가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실제 숫자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일이 그게 그냥 중요하고 최종적인 겁니다.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고 당일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다 분석해 놓고 보니까 실제 사전투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이가 발표를 얼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 실제로 여러분 사전투표율이 여기 보시면 18.11%다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선거관이가 발표한 20.16%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18.16%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선거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추정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 선거에서 계속 뭐가 증가하게 됩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역대 선거에.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다른 것보다는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율을 얼마로 발표하는 것만 보면 그냥 대충 다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당일 투표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투표를 몇 프로 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만 보면 대충 이번 선거는 얼마라 하겠구나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사전투표장에 오든 안 오든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사전투표를 대신에 당일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선거 거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 숫자는 전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야 h님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신 걸 보시게 되면 역대 선거마다 사전투표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의 조작규모를 추결한 거죠.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차이값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대략 이게 여러분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86만 표 2018년 시도지사는 154만 표 2020년 총선은 250만 표 2022년 대통령은 286만 표 이거는 여러분들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곱하기 그게 빼앗고 더하기니까 2 이렇게 해서 대충 구한 건데 사전투표자 수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 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0년 총선은 1.3배 정도 사전투표자 수가 많아진 거예요. 2022년 대통령 수는 2.1배만큼 많아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증가한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다시피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유령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특정후보하게 넣 는 그것이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2024년은 오근호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롤용지를 입찰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입 한 걸 보게 되면 100% 가운데 예비용 20%를 제외한 80%를 계산하면 1813만 표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산해보게 되면 2.55배 정도 2016년보다 늘어나는 거죠 .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호떡장소 가 떡을 그냥 만들 수 있는 거 반죽 이 있어야 되니까 반죽은 사전투표자 수를 유령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 겨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가 2016년 총선에서 12.19%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26.7% 1813만 명으로 가정하게 되면 2024년도에는 40% 대략 육박할 거로 예상하는 거죠. 대략 여러분들 추정치입니다.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로 2017년 대선은 사전투표율이 26.06%지만 2020년 대선은 36.9%이지 않습니까 . 어쨌든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고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사전투표율 를 더 키워가지고 그 사회 차익만큼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다는 걸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역대 선거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총선은 12.2% 21대 총선은 26.7% 19대 2017년 대선은 26.1% 사전투표율이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36.9% . 그러니까 참 그래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노력이 헛되지 않아가지고 4년간 노력을 통해가지고 전부를 다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선거의 모든 종류의 핵심은. 결국은 사전투표율을 많이 높여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특정 후보한테 전부 다 밀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은 알 수도 없고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본인들이 그냥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동아일보 기사거든요. 사전투표율이 22.64%로 발표했지만 이게 가짜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고 발표 사전투표율. 실제 사전투표율은 15.09%인데 발표를 22.64% 해가지고 차이인 7.55%나 부풀려서 위조투표율을 37,771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부 다 뭐죠 어디다 쑤셔 넣어준 겁니까. 이걸 전부 다 진교훈함께 이러면서 집어넣어준 거죠. 이렇게 염창동에 2824표를 집어넣어 주고 화국본동에 1831표를 집어넣어 주고 그럼 이걸 집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 올 때마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일본이 된 것을 집어넣는 식으로 전산을 돌린 거죠. 3분의 1의 가짜 3분의 1의 진짜 두 개 합쳐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이 자료 선관위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린 것은 매크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마이크로 미시적인 측면을 본 거죠. 그게 전부가 다 밝혀진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 어떤 것도 여러분들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냥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된 건 제 이하 전문가가 특별하게 여러분들 주문을 해가지고 저한테 실제 사전투표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누구를 몇 표를 찍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전투표 제도의 맹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하나 보내왔습니다. 이 사례를.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조금 골치가 아프겠지만 이게 윗부분만 한 번. 이거는 가상시나리오입니다. 가상시나리오.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상시나리오가 여러분들 실제 사전투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죠. 저희 사례 1하고 사례 2가 완전히 다른 선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염창동에서 진교훈 후보가 1800표를 받고 김태우 후보가 1700표를 받고 권수정 후보가 500표를 받는 경우가 있고 아예 뭡니까 진교훈 후보만 1800표를 받고 극단적으로 김태우하고 권수정은 전혀 못 받는 그런 선거를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 크게 다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작값 50%를 적용해 가지고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라면 2500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밑에는 905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번 사례하고 2번 사례하고 차이값이 1595표로 똑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누구와 함께 표를 던졌지는 관계없이 그냥 조작값 50%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푸른색 차이값도 1595표 붉은색 차이값도 1595표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실제 사전투표일이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 외에는 아무도 이런 사전투표에 표를 못 받은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조작값입니다. 몇 퍼센트를 조작할 것인가 그 조작값만 입력하게 되면 놀랍게도 양 후보의 격차를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제 사전투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투표자들이 투표장이 가든 안 가든 사전투표에 참여하든 안 하든가 전혀 관계없는 거다. 그냥 중요한 것은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몇 퍼센트 할 것인가만 결정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진짜 세 표당 가짜 한 표를 더블당 후반께 넣어주기로 결정할 건지 4.15 청선처럼 강석구 보궐선거처럼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4.15 청선처럼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그것만 결정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관되게 국민들이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데 그런 것을 계속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항도 없었고 국힘은 동시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되고 사전 등록을 해서는 안 되고 당일날 투표록에 찍는 것으로 1996년도까지 시행됐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고 전산 조작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두 가지가 거의 실시가 안 된 상태. 두 가지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관철 안 됐다는 이야기는 4월 10일 총선과 역대 선거가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여러분들 선거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선거 섹션의 마지막 내용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저는 또 선거에 대해서도 제가 제야전문가나 제야H님이나 제야K님 같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거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대 선거와 이제 앞으로 목전에 두고 있는 4월 10일 총선과는 전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역대 선거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4월 10일 총선에서 기술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높고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이형규 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사법부가 이런 문제를 다 덮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고소나 고발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제가 너무나 송사 같은 거 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뭐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이러면 나서가 또 송사까지 하는 거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다른 유튜브 방송이 전혀 받지 않지 않습니까.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한께 너무 많은 그런 부담을 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면 보시죠. 이게 이제 제야H님께서 해 주신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작업입니다. 전수조사입니다. 2018년도 시도지사 선거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 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8개 읍면동에서 단 한 곳도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다르게 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항상 큽니다. 이걸 또 달리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에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58개 읍면동에서 모두 다 더해진 겁니다. 이게 더해졌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어제 한 곳에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이 없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2분의 1의 56성인 겁니다. 56번의 선거에서 모두 다 더불당이 관내 사전투표에 성공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승리한 것을. 확률로 따지게 되면 56개가 아니고 50성 정도가 되면 1,125조 분의 1입니다. 불가능한 확률이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딱 뭐죠. 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다 더해줬구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 이게 2017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똑같이 울산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울산시입니다. 한 군데에서도 여러분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준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56개 읍면동해서 전부 다 더해준 겁니다. 전부 다 더해준 겁니다. 한 군데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이 없는 겁니다. 이 이름 더해줬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뭘 이야기한 겁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표를 더해준 겁니다. 전부 다 더해준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 보다 당일 투표율을 높인 다음에 부풀려서 7.5%를 부풀려 37,771표를 집어넣은 것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다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일이 일어난 거하고 똑같은 걸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끝난 거죠. 역대 선거의 전수조사를 모두 다 조사해보면 울산광역시의 56개 여러분들 선거구에서는 단 한 곳에서도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익값은.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키운 다음에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동별로 이렇게 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전투표자 수가 개수가 되거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날인될 가능성이 지금 4일 10월 중순에선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난 한 10여 년간 선거에서 계속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정선거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 과정은 특정 정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나라가 완전히 뭐죠 제압당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낙담을 드리거나 그렇게 할 의도는 없고 나중에 4월 10일 총승의 결과가 나오면 충격을 받으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역대 선거에서 어떻게 일어났는 건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견해낸 것이 진실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제압당한 그런 상태로서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게 된 거죠. 뭐 이제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됐고 특히 이런 작업들을 밝히는 데는 제야 전문가 또 모든 주요한 공직선거에 전수보사를 행해 준 제야 H님 초창기 이런 그런 많은 그런 작업들을 진행 제야 K님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장영우 대표나 이런 분들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 문제가 다 밝혀진 거죠. 어쨌든 참 대통령께서 이걸 다 알고 계실 건데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제도 개선을 행하지 않고 선거를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오전 5시에 이런 새 콘텐츠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